그러고 뭐... 그러고 봅시다. 일단. 코티 형 정치 글도 한번 손보셔야 될 때 최근에 ㅈㄴ 싸웠다고? 코티 형 안녕하세요. 자리 착석하겠습니다. 네. 그 카페 스텝이 알아서 잘 처리할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 방지 바꾸고 알림 보내고 시작합시다. 아이스님 감사합니다. 인기 글부터 좀... 아이 새끼가 개새끼가 구피새끼가... 응? 그만해. SNL. 약자에 상처 주는 풍자가 웃깁니까? SNL 요즘 진짜 인기 많잖아요. 유튜브 내에서도 쇼츠로 진짜 계속 재생산되고 제일 요즘 트렌디하고 가장 웃긴 게 난 SNL 같아. 코미디 백릭은 안 본 지 꽤 됐고 SNL은 쇼츠로 뜨건 뭘로 뜨건 꼭 보게 되더라고. 재밌어. 그... 굉장히 트렌디해. 그리고... 밈 활용도 존나 적극적으로 잘하고 나는 그거 만드는 분이 굉장히 감각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제는 세상이 좀 매우 노골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속 시원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그런 풍자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현실 반영도 잘하고 정치인 대신 사회초년생 여성 희화화했다. 아... 사회초년생의 여자들을 좀 희화화했다고? 음... 학교폭력 희화화 무리수 학교폭력 희화화 시키는 거는 좀 문제 있어. 왜냐면은 곽튜브님도 뭐 예전에 그... 자기 학창시절 때 왕따당하고 막 일진들한테 막 맞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항상 약자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원인을 찾는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갔어. 나도 좀 약간 양심에 찔리더라고. 그날... 그날 이제 그... 오슈 그걸 봤는데 내 스스로가 약간 되게 편협하게 느껴졌었어. 어... 뭐였냐면 그... 곽튜브님 그거를 이제 오슈에서 보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약발방을 했는데 왕따새끼라 그러고 뭐 약간... 왕따새끼 뭐 찐따새끼 이러면서 그런 거를 가지고 나도 희화화를 하고 있더라니까 어느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좀 느꼈지 아... 이게 너무 피해자한테서 뭔가 원인을 찾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팽배하다.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게 약자를 위해 주는 그런 정의로운 친구들이 많이 없어.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중에서도 좀 뭔가 왕따당하고 뭔가 얘를 은근히 따돌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버리면 거기에 편승하진 않더라도 뭔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아. 근데 약간 그런 거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인 거 같다. 어... 근데 방관도 뭐... 폭력이다. 오히려 나를 괴롭힌 거보다 그거를 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게 뭐... 속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방관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내가 나서서 만약 이렇게 했다가 어... 내가 또 표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 음... 다만 이제 방관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은 음... 방관을 내가 할지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그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피해자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음... 또 또 또 여성만 끌고 오면 뚜드려 맞을 거 같으니까 사회 초년생 같이 끌고 오는 거 봐. 아... 존나 영악해. 하여간... 음... 오늘 자 딸베헌터 유튜브에 나온 부산경찰 근황 부산이 완전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멈춰보만 만들어야만 주변에서 멈춰. 만해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각 총살. 하하하하하하 멈춰 멈춰. 친구야. 폭력 멈춰. 멈춰! 이거 하면은 멈춥니까? 그것 자체도 굉장히 좀 저... 그... 비아냥거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희화시키는데 소재로 쓰였었지. 지자체에서만 뭔가 그런 거를 찍어서 올리면 항상 희화화 되는 거 같아. 현실이랑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음... 아무튼 넘어가구요. 예... 여느 때와 같이 역주행하면서 역주행하는 막집에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산의 그 포인트죠. 어... 인도에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인도에서 다니고 또 위험하게 다니고 또 신호위반하고 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근데 부산 서면이 대박이래. 예... 가장 제보가 또 많이 들어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인거지. 예... 난 딸비언터님이 인천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도 장난 아니거든. 구월동이나 뭐 부... 부평쪽 가면은 장난없어. 일단 무뚝 기본이야. 나도 바이크 타고 다니지만 저녁 시간대 나가면은 그분들 출근하실 때 보면은 이게 뭐... 어... 무뚝에다가 무판에다가 그러고 다니더라고. 음... 어... 이렇게 많이 다녀. 음... 신고를 부산 서면에 이렇게 딸비언터가 입개를 해갖고 신고를 막 하니까 부산쪽 이제 그 서면쪽에 있는 경찰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 아...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여러가지 폭행이 크게 나거나 큰 사고가 아니니까 이정도는 이제 경범죄 수준에 있고 뭐 이제 벌금 매기는 부분에 있는데 자기들 일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잖아. 어... 국민신문고가 막 터지려고 하니까 자기들 이제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힘들다 이거야 경찰도 근데 이제 어쨌건 딸비언터님은 이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이 당신들 그거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신고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신고 취소를 종용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팩트를 꽂아버리니 횡설수사를 하더라구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될까요? 아뇨. 계속 할겁니다. 계속 하실거에요 신고를? 인력이 딸리면 인근 지구대에 지원요청 때리면 됩니다. 신고한지 40분 만에 도착하는 경찰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긴 출동한 경찰관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어... 경찰들이 이제 그 신고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근무태만한 그런 그 태도를 갖다가 꼬집은 것 같아. 어... 흠흠흠 신고가 1000건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효과가 좋아지는데 너무 필요한 인물이라고 아니 맞아 솔직히 딸베언터님은 필요악도 아니고 그냥 딱 지킬 것 지키자는 원칙주의자야 어... 넘어가겠습니다. 세모치리 한국은 캔슬컬처가 심해서 심하다. 캔슬컬처가 뭐야? 어... 2년간 일자리 잃어. 세모치리 세모치리 그 의정부 학생들한테 니네 인종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제 SNS로 저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풍 맞아가지고 일자리 다 잃고 지금 이제 대체인물이 있죠. 세모치리 예... 조나단이라는 친구고 또 유쾌한 친구가 있고 그런건데 뭐...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나왔나봐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흑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 예... 그런거 같아. 어... 유명인이 논쟁이 될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SNS에 대해서 해당 인물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하거나 외면하는 테러 행위를 얘기를 한다. 음... 나는 2년동안 일이 없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 나를 열심히 캔슬했다며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는 일을 느낀대로 말했다. 가 그렇게 심하게 반발을 사는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어... 좀 꺼져. 아씨 이빨 좀 꺼져. 세모치리가 도태된건 캔슬컬처 때문만이 아닌데 그... 세모치리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에는 어... 어... 그럴 수 있다. 어... 우리가 뭐 뭐 흑형흑형 하면서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또 야추가 크다. 라는 어떤 그... 저... 흠... 그 인식 때문에 흑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흑형흑형 하는 것도 뭐... 불편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유쾌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세모치리는 이제 좀 정도가 심하긴 했지 왜냐면은 이제 뭐 쓰읍... 좀... 내로남불? 를 좀 했었다. 어... 자기도 어쨌건 흑인에 대한 어떤 밈을 이용을 했잖아. 어... SNS로 흑인에게 한번 돌아간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밈이 있잖아. 그 자기도 그렇게 유쾌하게 썼으면서 어... 그런거지. 이제 나단이가 우리나라 흑인 원탑이다. 가하나라 좀 돌아가라 좀. 음... 은민씨야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귀엽고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겠지. 어... 그 너무 달달했던 거야. 그 유명세와 개꿀. 그... 꿀같은 정말 관심과 사랑들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음... 흠... 나는 그냥 윤태훈이 안쓰럽다. 어... 어느 순간 난 점점 코트라는 광대보다는 윤태훈이라는 하나의 사람 자체가 좋아졌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예인 유재석 강호동이 있다. 누군가에겐 한낱 광대의 코트였지만 나에게 코트는 강호동 유재석만큼 최고의 연예인이다. 하하하하 음...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네. 어... 결혼까지 결심한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정돈질 수 있겠지만 어... 음... 마음 추스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 앞에 서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요. 뭐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예...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댓글에 지금 그 내용이 있는데 공감하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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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싸다는 거야? 비싸다는 거야? 필리핀 물가가? 비싸졌다. 아... 비싸졌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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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닐라가 360회소. 8,100원까지 올라버렸다. 난 인사 50,000원? 네... 예... 아... massay... 치안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같아 미국은 저녁에 돌아다녀도 총맞을 각오를 해야하는 그런 적인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이 살기 좋다 돈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한번 사는 인생 견문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미국으로 이민간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무서워 미국은 일본이 별로 살기가 좋지가 않아요? 왜 일본이 살기가 좋지 않아? 일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동아시아 쪽에서 선진국 아니야? 아 자연재 지진 아 그런거 그러네 지진 지진 그래요? 솔직히 내가 존나 이중적인게 뭐냐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솔직히 한국 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최근에 한국 욕 존나 했는데 자국 욕을 너무 많이 했어 의료보험이랑 그 뭐지 저 연금 국민연금 이것 때문에 욕 존나 하고 그랬는데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막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 결국 살기 좋은 나라 하니까 대한민국 밖에 안 떠오르네 하 족쇄 채워진건가? 음 애 낳고 살기 좋은 나라 어 1위부터 10위까지 신생아 사망률이 최저이고 병원도 많고 학교도 많다 사우스 코리아 코트야 외국인들이 밤 10시만 돼도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보고 문화 충격 받는다 음 그니까 아이가 살기 좋다고 했지 부모가 살기 좋다고는 안함 어 그것도 팩트다 어 코트야 지금 정치판 꿀잼인 윤석열 탈당하고 신당 차린다고 협박하고 이준석 돌아온 키우키우 아 리얼? 아 진짜로? 윤석열님이 이제 좀 약간 정신을 차리는 부분이야? 아 진짜? 뭔가 개혁을 일으키는 거야 지금 윤석열님이? 개혁의 바람에 그 물꼬를 튀었어 지금? 진짜로? 아 그러면 나는 윤석열 응원할래 어 이준석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아 바로 국민연금 폐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대갈박이 있으면 그 2, 30대들 받지도 못하는 그 65세까지 나라에다가 계속 노예 뭐 노예마냥 계속 상낙금 줘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복지해준다는데 시발 믿기지도 않아 인구가 갑자기 개 떡락해가지고 지금 고령화 시대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어 의료 서비스 이런 거 막 좋아지니까 이제 나이를 점점 평균 연령이 더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어 늙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죽을 때가 그 시기가 있었는데 훨씬 그걸 넘어버리니까 음 실버타운화 돼가고 있었는데 어 나는 이준석 대통령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음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나도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이준석 그 입김이 좀 나한테 많이 영향을 줬어 사실은 음 이별 이슈 글이 가장 많이 올라왔네요 예 정신이 나간 사람들 코트야 그게 아니라 더 미친 지금 당대표 선거중인데 자기 원하는 애 안 뽑아주면 자기 국힘 탈당하고 민주당 사람이랑 어 그래 알았어 정치 얘기 그만해 이거 타방송 내용이죠 하지마 이런거 하지마 이게 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어 별풍선 쏘라고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쏘겠다고 하는건데 그 방송에 이제 몰입이 있으니까 몰입도가 있고 하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쏘는건데 어 이런거 갖다가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음 맞죠 어 지 맘이지 그치 그치 성시경이 음색 원툴 발라더라는 음알못 대가리 깨는 라이브 영상 이거 뭐 외치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어 아 성시경님 진짜 팬인가 보다 예 제가 어제 그 가수 티어매기기 할 때 성시경님을 약간 어 논외로 치자 뭔가 발라더 이 시대의 발라더 뭐 이런걸로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다시 정정할게요 알겠습니다 정정할게요 1세대 보컬 김나박이에 어 성시경님을 다시 넣겠습니다 아 성시경님 아 성시경님 아 성시경님을 좀 넣을게요 예 윤대현님 옆으로 해가지고 자 수정됐죠 솔직히 이게 가장 좀 말이 많았어 야 성시경을 왜 안넣어 어 이러면 좀 더 합리적이죠 어 나중에 가수 티어매기기 제대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음 여자 가수부터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라더 이렇게 해가지고 장르별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뭔일이야 메뉴랑 경기중에 뭐 누가 목을 졸랐어 어 아 어허 이거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약간 호날두 닮았네 열화된 호날두 느낌 나는데 뭐하는 새끼야 이거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모가지를 잡아버리네 징계감 징계감이긴 하네 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나는 제일 충격적이었던게 충격적이었던게 지단 그 박치기였거든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만 박치기로 끝낸게 다행이야 엄마 욕해버리더만 그 경기장 내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전후 관계를 조금 알아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선수들한테 마이크를 채우는게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먼저 언어폭력을 썼느냐 그런걸로 해서도 옐로 카드 좀 줘야된다고 봐 이제는 뭐 업사이드라든지 논란거리가 없잖아 어 왜냐면 이제 비디오 판독이 있으니까 어 마이크를 채워야돼 음 중개실에서 쓱 듣고 무슨 얘기했는지 대화 내용도 이제 그런게 있어야지 초딩급 띵킹이네 다양한 시선으로 봅시다 괜히 목을 졸랐을까 라는 생각도 아니 근데 목조른건 아니지 씨발람이 뭔 목을 졸라 개새끼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지 인종차별 당해도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의식있는 그런 축구선수들도 있는데 오죽하면 목을 조르겠냐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되지 박치기까지만 허용하자 목조르는건 좀 너무 폭력적이다 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누구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무조건 이기지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가 이겨요 500명까지 안가도 돼 100명만 있어도 이겨 왜냐면 코너맥그리거가 할머니를 때려 눕힐 때 주먹을 뻗을 때 체력 소모가 계속 올라가면 체력이 한계까지 차면 결국 할머니한테 먹힐 수밖에 없어 할머니 500명이 코너맥그리거 꼬집기만 해봐 살 뜯겨져 나가 죽지 뼈밖에 안 남지 500명이 얼마나 큰데 일본에서 핫한 주제래요 버티면 10억을 주는 문제 이런 거 가끔 보면 재밌어 샤워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따뜻한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오로지 저 햄버거집 안에서만 1년을 버텨야 돼 하루 3끼고 4끼고 5끼고 자유인데 오로지 햄버거만 나와 외출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외출해봤자 근처에 눈사람이나 만들고 얼른 와서 들어가야 할 판 핸드폰 컴퓨터 전부 가능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무조건 이거지 지금 현 상황보다 더 나을 사람이 있어 근데 10억 준다 개꿀 개땡큐지 핸드폰이랑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어떤 오지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어 너무 쉽게 본다 인간을 평생 가능 10억 주지말고 맥도날드 평생 먹을테니까 핸드폰 컴퓨터만 할 수 있게 해줘 돈 내고 해줄게 인기글 위주로 보지 맙시다 인기글보다는 올라온 순으로 볼께요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거를 왜 애초에 구멍을 왜 뚫어놓는 거야 원가 절감도 안되겠다 구멍 뚫어놓는 거 자체가 이제 노동적으로 더 힘든 거 아닌가 통풍? 이걸 통풍구라고 만들어놓은 거라고? 아니 뭐 사람 엉덩이에서 독극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고 할텐데 이게 뭐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다고 여기서 바람이 위로 올라와서 엉덩이를 이렇게 좀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면 몰라 구멍만 뚫려져 있잖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되게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물빠지라고 그거는 괜찮다 물빠지라고 놔둔 거면은 괜찮긴 하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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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물빠지라고 요즘 트렌디한 얼굴상 그 저기 저 뉴진스 고양이상이 확실히 대세다 눈꼴이 조금 올라가고 혜린이죠 혜린 가장 인기 많죠 뉴진스에서 일본 사람처럼 생기기도 했다 아 아니야 저기 하니야 이분이 하니야 몰라 아무튼 내가 뉴진스 멤버 이름 한 두세 명 정도 알 정도면은 진짜 뉴진스는 신드롬이 맞는 거 같아 혜린 근데 걸그룹 그것도 있던데 그 어디 지랄표야 그 저기 카리나 있는데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가 뉴진스한테 따일 수밖에 없는 이유 광야가 뭐예요 광야 SM타운 수만 엔터테인먼트 이거 뭐 SM가수 단체 유닛활동 역대 걸그룹 고트라고 불리는 카리나를 데리고 뻘짓을 개같이 하는 이수만이라고 광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광야가 뭐지 광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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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SM 출신 가수들의 그 가사에 아이돌 가사에 광야가 무조건 들어간다 광야라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네 광야라는 세계관 이수마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나보다 광야라는 세계관에 약간 말피지같은 그런건가? 광야 lider 광야 아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라고?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나 보네 알겠습니다 배인규 대표님 폭행당했다고? 그 신남성년대 대표님 배인규님이죠? 웃기네 넘어가겠습니다 코트 형 이 게임좀 해줘요 빡치는거 보고싶어 뭔게임인데 좀 재미나 보이네 무빙이 너무 좋다 부드럽다 모델 되게 잘 만들었는데 게임 어려워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 아 저기 끝까지 가는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코만도 히어로 스팀 게임이야 어 음 그래 이따가 저거 한번 해봅시다 미션좀 걸어주세요 이겼어요? 2월 6일 아 오늘 하는구나 어 이따가 1시간 뒤에 하겠네 오 오 오 오늘 새벽에 음 여러분 이거 스포티비 하나 틀어놓고 재방송도 좀 봐주세요 음 입중계하라고? 입중계를 왜 하니 아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난 그 입중계는 되게 입중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사실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유키즈에서 보니까 월드컵 장면 1초당 뭐 2천만원인가 저작권이 그 정도로 빡세더만 예 제작비 완전 많이 나온다고 아예 그냥 딱 스샷으로 자료 내보내더라 그래서 입중계 하는 건 알겠지만 입중계는 사실 60년대 70년대 TV 보급 안 되던 시절에 라디오 들으면서 소리에 집중하고 그런 시절 아니야? 음식 무게 초과로 배달 요금 내라는 코트야 승부 아빠 심층적으로 다뤄줘 제발 너무 짧게 했어 오늘 메인인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분이랑 나랑 같은 플랫폼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호사가로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까지 막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은 여러 면으로 봐야 된다고 좋은 점도 있듯이 역겨운 점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점도 있고 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인 거고 그렇게까지 막 여러 명이서 막 물고 늘어질 만한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발언의 어떤 그 좀 뭐랄까 경솔한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물어 뜯을 만한 건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 보고 내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근데 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나는 마음에 걸리네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55.9kg 56.6kg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음식이 2.5kg이 넘어가서 배달기사님께 제가 1,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음식 무게를 재봤어요 그 무게가 넘는다고 해서 왜 소비자가 제가 소비자인 제가 음식 무게에 따라서 또 배달비를 더 받는 거야? 어 무게를 쟤는데 근데 0.7kg 차이 밖에 안 나잖아 어 리뷰로 이렇게 올라왔네 근데 무슨 카페에서 뭘 시켰길래 커피를 엄청 시켰나보네 커피를 막 진짜 5만원씩 시켰나? 어 샌드위치 무게가 2.5kg이 아니라 거리가 2.5kg 아 거리 아 거리가 배달거리가 2.5km인데 이 사람은 2.5kg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귀엽다 커엽네 하하하하하하 킬로그램이 이시랄 시발련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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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체중계로 재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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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몇 분이세요? 저희 딱 받아 둘인데 오빠? 오빠 그만해? 여러 명이면 이해하겠는데 가만있어봐 뭐 혹시 또 누가 보이세요? 막 하하하하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매사에 불만이 많아보이는 이런 말투 실제로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봐요 싸가지없네 싸가지없는거네 또 누가 보이세요? 와 대가리 깨고싶다 연기이시지만 좁해버리고싶네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안그래요 저는 식당 들어갈때 항상 몇분이서 오셨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자리 붙어봐 이렇게 싸가지가 없다니 이렇게 하면은 아 두분이시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저기 되는거지 아니지 몇분이세요? 하기전에 봐봐 몇분이서 싸가지없는게 아니야 절대로 몇분이세요? 하기전에 이러면 싸가지가 없는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눈으로 저희 두명이예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러면은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해 진짜 팩트야 맞다니까 사람 눈을 맞추고 노룩으로 이지랄하면 진짜 싸가지없는거고 밀어면 된다니까 다음 다음 초밥 리액션 원탑 젠미니 먹방 잘하네 음 맛있어 먹방 잘하네 사줄맛 난다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왠지 일본의 일 것 같은데 엄마 나같아 진짜로 리액션 해자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아 음 기면증이 뭐야 갑자기 일상생활 하다가도 픽픽 쓰러지는 그런 기절 증상을 기면증이라고 하나? 잠깐만 아니 깜빡이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잔다고? 아 진짜 무서운 질병이네 심각한 거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왜 웃었냐면 아까 웃은 것도 내 표정 제대로 안 보셨어 지금 다들 아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했잖아요 끝까지 보라니까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이런 게 진짜 사람을 편협하게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이야 반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깜빡이도 안 들고 아 이거 심각하네 위험하네 이랬잖아 왜 그러세요 금쪽같은 내 새끼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받은 아이의 행동 아스퍼거 증후군은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받은 아이의 행동 아 진짜 정말 심각한 거야 이거는 보면 안 돼 예 아니 나 우참 안 해 근데 너무 상황이 심각하잖아 이게 진정 우참이지?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받은 아이의 행동 얼마나 힘들겠냐 야 선생님한테 약하면 안 되지? 남순은 이제 딱 춤이에요 멍어처게 하는 거야 승범아 책 아플 거야? 너네를 빼서 다른 사람을 살인할 수 있어 안 먹어 왜 그래? 안 먹어 안 먹어 너가 그거를 붙여야 돼 하지마 어이구야 승범아 어 어 잘 배웠어 승범아 승범아 싫어도 안 되는 거야 야 이건 진짜 허 아스퍼거 증후군이 자폐증 아니야? 그쵸? 너 자폐스펙트럭 장애 1종이라고 하네 그치 그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영우를 봤을 때 자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 자폐란 되게 귀여운 질병이구나 귀여운 그런 정신병이구나 어 어 되게 모해 모해화 모해화라 그러지 모해화 어 박사님을 침 뱉는다고? 진짜로? 히 히 히 히 히 야 아이고야 코트야 장강호도 데려오면 해결안고 야 저건 진짜 그 자폐증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우영우에서는 자폐를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어 귀엽게 다뤘잖아 뭐 고래가 뭐 어째요? 뭐 우투더 영투더 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러기 뭐 김밥 김밥 맛있어요 뭐 이러잖아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귀여워 그 배우 자체도 박은빈 배우도 굉장히 이쁜 그런 여배우가 그런 이제 저걸 하잖아 난 안 봐서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그 아무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음 우려가 된다 실질적으로 자폐증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현실은 절대 저렇지 않다 어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 아주 그 부닥친다 어 너무 힘들다 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뤄주지 않는 드라마의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자폐증에 대해서 약간 귀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도 저러잖아 뭐 어떻게 하겠어 애가 점점 커가는데 나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대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 전기충격기를 어머니가 구입을 했다는 거야 왜냐면은 남자애인데 2차 성진 과정을 거쳐서 근육도 생기고 몸집도 커지고 점점 애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부터 엄마보다 이제 덩치가 커지는 그런 시기가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애가 너무 막 발작을 이렇게 오래 버리면은 어 전기충격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잠깐 기절시킨다 이거야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덜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음 진짜로 어 맞아 성욕을 주체 못한다고 막 그러더만 음 크... 크으... 우... 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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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낳고 싶어 짓는 영상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빠 어디 갈거야? 응 저기 저기 잠실에 가려고 잠실에 아 잠실에? 응 잠실에 가려고 엄마 엄마 아까 잠실에 갔는데 엄마 아까 화일날거든 아 화났어? 아이 귀여워 이거 다른 버전도 하나 있더만 말기 못 알아듣는다고 어 여보세요? 이 얘긴가? 모르겠다 응 인기로 뭐 나오지 않을까요? 응? 인기 뭘 인기 아 조회수 말해서 여보세요? 29만이야? 와 조회수 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일하고 있지? 지금 그래? 응 밥 먹었어? 응 뭐하고 먹었어? 밥 밥 밥이 없어서 만들어 먹었어 아 밥 없어? 만들어 먹었어? 아빠 샤이 왜 떨어졌어?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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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 왜 떨어졌냐고 뭐가 떨어졌냐고? 아니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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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왜 못 알아요? 뭐라고? 아니 마이클 왜 못 알아요?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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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 왜 샤이? 다 떨어졌죠? 아 쌀이 왜 떨어졌냐고? 응 아 쌀이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시켰어 쌀을 그래? 어 샤이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알았어 다음부터는 쌀이 안 떨어지게 아빠가 잘 준비해 쌀이 안 떨어지게 해야지 야 돈벌만 나겠다 진짜로 힘들어도 자식과 처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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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더러운 거 다 버티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 가장들의 이야기가 왜 그런 줄 알겠네 어 이 악물과 악착같이 버텨서 집에 딱 와가지고 어 처자식 밥 먹이고 이게 참 가장으로서의 그거야 그치? 어 어 이런 그 애기나 강아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떤 좀 전두엽 나가가지고 약간 그 도파민에 중독자 중 도파민에 중독된 1차원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들한테는 저런 영상들이 조금 약간 어 마음 속 안에 있는 이렇게 좀 증오와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잠식시켜주는 거 같아 어 그지 않아? 진짜 이런 것도 좀 자주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음 방금 하나 또 올라왔어요 응 안 볼래 근데 좋습니다 응 스폰 3초 무적이 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에바다 세상에 나오고 나서 1 아 1초만에 잡아먹히네 아 아 구피야? 아 일마 이름이 구피야? 어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취소됐다 그러네요 요걸 하도 처먹으니까 바뀌긴 했네 잘됐네 음 음 간보다가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어 어 아 오해 세요 고객님들 에 에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이 심했긴 했나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웬만하면 네이트판 안 읽는데 너무 주작이 많아서 네 너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사람에 대한 그 그 그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 어 주작이 너무 판을 치다보니까 음 음 네이트판 이런거 아닌 아닌지 좀 됐는데 어 최근에 좀 올라온 글이고 또 조회수도 야무지니까 한번 쏙 볼게요 어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값을 줘야지 돈 벌면 엄마 아빠 얼마 줄거냐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학원 다닌 적도 몇 번 없고 어 가격이 비싸니 몇 달 하다가 눈치 줘서 그만두고 교복도 학교 선배가 물려주는 거 있고 수학여행도 지원금 받아서 다른 반 애들이랑 갔었고 용돈은 중학교 때 3,000원 고등학교 때는 버스비 포함 2만원 받았지만 수 틀리면 돈을 안 줘서 모았다가 안 주면 그때 버스비나 어 현장 학습비로 썼다 집안일도 절반 이상 내가 했다 어 스무살 돼갖고 취업을 했는데 어 갑자기 정산을 하시더라구요 키워준 값 5천만원 나한테 지금까지 썼던 생활비 식비 학원비 학습지 용돈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속상하게 해서 힘들었던 것까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5천만원 이 정도면 싸게 해줬다 다른 집은 1억 넘는 집도 있는데 이런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부모들이 또 있긴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상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싸가지 없는 부모님이네요 예 돈 벌려고 나오고 부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로스트하크 같은 거 하다보면 이제 퀘스트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부캐 키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자기 삶에 좀 도움 되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부캐지 뭐야 이게 집 나오고 자취방 구해서 다달이 80만원 보냈는데 생활비 목목으로 더 받을 것 같다고 달라고 주는 이 사람도 참 웃기네 5천만원 준 게 답답하다 왜 줬냐 아 줬구나 결국 돈 벌어갖고 어 안 주면 회사를 찾아올 것 같았다고 그 정도로 자식의 악기를 이렇게 막는다고? 와 이건 진짜 씨발부모네 어 부모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식의 입장이네 꼭 뭣도 해준 거 없는 부모들이 키워준 값 달라고 하는 법 고생이 많다 정말 고생이 많다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보는 충청도식 화법 손님한테 영수증 드릴까요? 했더니 무거워요 이러고 그냥 가셨음 충청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 방구 내가 세게 끼니까 아이구야 니 등에 엎이면 우주도 가겄다 우리 아빠는 애기때 삐져서 입 삐죽 내밀고 있으면 저저 입에 삽 걸어놔도 되겄네 찾기 졌다 걸어놓으면 찾기 쉽겄네 재밌네요 충청도 그 화법이 제대로 나오는 영화가 영화 강릉 도 있고 그 짝패 이범수 존나 웃겨 아이 형님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이 그러게 왜 그랬어요 에? 아이 나만큼 형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형님이 다 자초하신거요 에 이래잖아 짝패 오랜만에 보고싶다 하하하하 이거 이거 허 어 담배핀다 소리만 들읍시다 비극을 잘 맞춘거요? 모래하고 비극을 잘 맞춘거요? 이런거 잘못해서 성수대기이고 선풍이고 자빠지는거요 어 씨 빨럼놈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 하하하하 형님 닭다랍지 꼼지락거려봐요 괜찮아요? 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몇날부터 근데 왜 사람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니 몇날부터 내가 알아서 잘 챙겨둘 때까지 내가 적용하라고 그랬을지 안그랬어요 내가 형님 땅 뼈다서 내가 혼자 먹으려면 나중에 형님 땅 뼈찍게끔 내가 좋지 않지 않지 하하하하